오늘 어디 가는거야? 병원 가는거야 소아 응가 못해가지고 병원 가기로 했지 소아 병원 가고싶어? 응 또 가야지 뭐 어떡해 응가 할거야 세이드도 아아 안하고 공정공간 할거야 아마도 엄마 아빠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몰라 아파서 병원 왔지 이거 뭐야? 저거 수많기 이거 칼을 넣는거야 이거 칼을 넣는거야 이거 칼을 넣는거야 역시 엄마가 어른 왔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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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기 키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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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었잖아 아아 아아 네 아아 네 김서와야 아아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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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태프팀만 잡으세요? 네 이삼아 잘하고 와 뭐지? 코시아 엑스레이 찍으러 간다고? 엑스레이 찍으러 간다고? 시아야만 직접 잡으신다고? 사아야 너 장운동이 잘 안된대 형 mineral진이 어떻게 생각해? 해라니 뭐지? 비품 얼마나 찾는 지 찰떡찰떡 해봐야 된대 장아 안좋은데 영상만 그렇게 해봐야? 영상만 같이 먹어보고 ят 뭐 수 퀴 약은 없으니깐 3월 28일 오후 4일 모수 퀴 네 아 은감호사서 엑스레이 찍는 기분이 어때 은감호사서 엑스레이 찍는 기분이 어때 네 김서아 뱃속 사진 찰칵찰칵 잘 찍고 와 감사합니다 까도 감사합니다 했어야지 저기 전에 엑스레이 찍는 거는 옛날에는 울고불고 숨이 난리 났었는데 많이 컸네 많이 컸다 사야 많이 컸어 우리 애기 서서도 잘하고 눈앞서도 잘하고 엑스레이는 엄청 잘하네 다행히 그만 뭐라도 잘하는 게 있어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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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언니 공주옷 입었어? 응 서아도 공주옷 입고 싶어? 응 여기서 와도 이렇게 맛있게 하고 싶어 응 여기서 와도 예쁜 진대 신고 싶어 여기있어 서아야 동식 똥쟁이가 된 기분이 어때? 별중이라고? 응 별중이요 변비쟁이 응 동식 똥쟁이예요 동식 똥쟁이예요? 해야지 동식 똥쟁이예요? 동식 똥쟁이예요? 동식 똥쟁이예요? 자랑이예요? 동식 똥쟁이예요? 넌 넌 동식 똥ár 또